성인이 아이들보다 영어를 빠르게 배울 수 있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 성인보다 최대 25배 정도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근데 성인들이 아이들을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의 천재적인 언어 학습 능력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뇌의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뇌의 가소성은 별거 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의 뇌의 구조가 변할 수 있다는 게 뇌의 가소성이에요. 우리 뇌에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약 860억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울 때요.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배운 이 내용을 반복하고 복습하게 되면요. 이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이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지식을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실 때도 반복을 해주셔야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내 걸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아이들의 천재적인 언어 학습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이들의 천재성은 아이들의 민감한 감각 기관에서 옵니다. 아이들이 편식을 하잖아요. 후각과 미각이 두 배 정도 예민해서 그래요. 성각 같은 경우에도 성인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가청 범위도 훨씬 넓고요. 음과 음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음차를 구분하는 능력도 성인보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어렸을 때 언어를 배운 아이들 발음이 굉장히 좋죠. 시각도 두 배 정도 예민해요. 색상의 미묘한 변화들이나 빛의 강도 조절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와 4살짜리 딸아이가 영어 공부를 위해서 미국으로 간다고 해볼게요. 같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몇 배 더 많은 정보들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새로운 정보를 보면 뉴런 간의 연결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실제 아이들 뇌를 보면요. 뉴런 간 연결이 성인들보다 두 배에서 다섯 배는 많게 형성이 됩니다. 민감한 감각 기관들로 정말 수많은 것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이가 두 배에서 다섯 배 정도 더 많이 빨아들이면 아이가 1년 배우면 어른은 한 5년 배우면 되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성인은 감각 기관이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무리 시간을 줘도 느끼질 못합니다. 보질 못하고요. 듣지를 못해요. 제가 이번에 뇌과학 연구하면서 뇌에서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써버렸어요. 그래서 좀 부족한데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복을 안 해주고 복습을 안 해주면 연결이 사라진다 그랬죠. 근데 아이들은 이상한 초능력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아이들 뇌에 BDNF라는 게 성인보다 두 배에서 다섯 배는 많게 분비가 됩니다.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거예요. 즉, 기억력을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하나를 배우면 너무 쉽게 내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복습을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아이들은 감각 기관이 예민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두 배에서 다섯 배 정도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죠. 근데 기억력이 다섯 배가 좋아요. 그래서 그 많은 정보들을 성인보다 다섯 배 더 잘 기억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면은 다섯 배 많은 정보를 다섯 배 더 잘 기억하면은 이론적으로 스물다섯 배가 학습력이 좋은 거죠.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좀 과장을 해보자면 네 살짜리 여자아이랑 엄마랑 미국에 가서 1년을 같이 산다고 해볼게요. 그럼 1년 동안 이 여자아이가 배우는 내용은요. 엄마가 25년을 공부를 해야 따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거기서 2년을 지내잖아요. 그럼 엄마는 50년을 공부를 해야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충격적이죠? 여기까지 들으면은 성인이 영어를 배우는 게 너무 불리해 보여요. 그런데 이런 판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성인의 초능력이 있어요. 그거 소개해드릴게요. 성인의 초능력은 바로 의식적인 학습입니다. 성인은 아이들과 다르게 사고력과 논리가 있기 때문에 분석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엄마랑 4살짜리 딸아이가 미국에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과거형을 어떻게 쓰는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딸은 계속해서 문장들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으면서 많이 들어봐야 그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도착한 당일날 어? 왜 디드를 자꾸 쓰지? 저거를 왜 쓰는 거지? 아 뭔가 과거를 쓸 때 디드를 쓰나 보다. 아 과거를 쓸 때는 디드를 쓰면 되는구나. 하고 엄마는 당일날 그걸 깨우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들의 이해하는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성인들의 희망이에요. 정말 압도적으로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이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는 속도는요. 아이들이 우리보다 25배 정도 빨라요. 그걸로 우리가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느려요. 감각기관도 너무 둔하고 우리는 우리의 초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왜 저렇게 썼지? 왜 이런 상황에서 썼지? 이런 상황에도 쓸 수 있나? 이렇게 의식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이 생기죠. 이거를 우리가 건물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들은 건물을 막 세워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웁니다. 우리보다 최대 25배까지 빠르게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건물 세우는 게 느려요. 그러니까 막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빨리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물들에다가 기대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짓겠죠. 그러니까 성인들은 기존 지식과 연결해서 새로운 지식들을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를 통해서 아 이렇게 아 내가 알고 있는 이거랑 비슷한 거네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예시를 들었잖아요. 건물이라는 예시 이 뉴런과 뉴런 간의 연결을 건물 짓는 거라는 여러분들의 기존 지식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니까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시고 파악을 하시는 거죠.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성인들에게는 이해가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보다 25배 느릴 수밖에 없어요. 영어에 대한 조언들이 정말 많아요. 영어 라디오를 많이 들어라. 영어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라. 영어 방송을 많이 봐라. 영화를 많이 봐라. 영어로 된 영어 드라마를 많이 봐라. 미국에 가서 살아라. 영어로 소설책을 읽어라. 보면 영어에 대한 노출을 늘려라. 이런 조언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영어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뭘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를 왜 저렇게 썼지를 이해를 하고 나서 노출을 해야지 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노출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보다 25배까지 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학습이. 제가 미드 하와이 매출마더를 300번으로 봤어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1만 시간이 넘습니다. 진짜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봤어요. 에피소드 몇 개는 그냥 처음 끝까지 혼자 다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현재 완료 시제 있죠? Half PP. 제가 그거를 10몇 년 동안 이거 300번 보는 동안 못 깨우쳤어요. 다 외웠는데도 깨우치질 못했습니다. 제가 Half PP를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그 드라마에서. 해피피가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왜 그걸 제가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그걸 제가 제 걸로 만들 수가 없었을까요? 자연스럽게 노출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의식적으로 저거 왜 썼지? 이 상황에서 왜 썼지? 어떤 상황에 쓸 수 있지? 이렇게 제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영어에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캐치를 못한 거죠. 이게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이 더 재밌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에서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영어권 국가인데 10년, 15년, 20년, 30년 살았는데도 영어가 안 돼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연락을 주셔요. 아니, 영어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십몇 년을 살았는데 왜 영어가 안 될까요? 그냥 노출만 된 거예요. 이해를 하고 노출이 되면 그게 내게 될 텐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쓰는 거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노출만 되니까 시간만 흘러가는 겁니다. 어릴 때 그 나라에 가게 되면요. 10년, 15년, 20년 살면요.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왜? 어릴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빨아들이고 다 기억해버리잖아요. 아이들은 그게 가능한데 어른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원어민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맨날 뭐라 그래요? 영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왜 자꾸 이해하려고 하세요? 영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원어민들은 어렸을 때 아이일 때 영어를 배웠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해 안 하고도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어민들이 영어를 정말 잘하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 그런 조언들은 맞지 않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성인의 초능력이 있다면 또 약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어린 아이들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다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면 BDNF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보다 4배, 5배 많이 분비가 되다 보니까 기억을 순식간에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약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반복해서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미드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얘기를 했죠? 반복해서 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동시에 사용을 하면 학습 효과가 좋아집니다. 더 잘 기억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입으로도 말하는 다양하게 감각기관을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하시면 좀 더 기억을 오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해를 하고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 다음 노출을 하면서 반복해서 노출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입으로도 따라 해보면서 학습을 하면 우리가 기억을 더 오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때까지 쭉 설명드린 이 모든 내용이 담긴 영어 훈련을 같이 하고 싶다 하시면 아래 링크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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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